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. 쫀쫀했죠. 너무 재밌었고 특별한 자극 없이 그 안에 따뜻한 감동과 재미와 또 그런 교훈도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 나서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봤던 그런 영화하고는 좀 다른 공식의 얘기다 그런 부분에서 끌렸고 그러다 보니 또 캐릭터도 변호사 뭐 사자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사자 밑에서 일하는 브로커 얘기라서 좀 특별하다. 더 끌렸다. 처음의 모습과 뒤로 갈수록 모습이 좀 바뀌어요. 근데 뒤쪽의 모습은 좀 선한 모습이 나오고 의리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닮은 것 같고 초반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하지만 필재가 어떤 편지 한 통을 받았을 때 그 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대재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배우를 파헤치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 억울한 사형수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. 길게 말씀드리면 슬퍼인데 저 같으면 과거의 일은 그냥 잊고 잘 살 것 같아요. 근데 필재는 그거를 계속 가슴에 풀고 연연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수사를 맡게 되고 파헤쳐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랑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.